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쇼핑 좋아하시죠 여러분 쇼핑 하다보면은 내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대충 사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표현만 알면은 쇼핑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원하는 사이즈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환불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쇼핑 하다보면은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머니 와가지고 이럽니다 How may I help you? 그럼 여러분 약간 주눅들어가지고 아 그냥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신있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자 이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찬호 No thanks I'm just looking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 없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님이니까 No thanks I'm just looking 그것도 싫으면 그냥 No thanks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현재 진행형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니까 보다라는 look 얘를 lookin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I'm just looking thanks 이렇게 해주면 돼요 thanks의 의미는 thank you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 찬호씨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I'm just looking thanks 이겁니다 여러분 I'm just looking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제 저머니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looking 대신에 뒤에다가 looking around를 써서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얘를 한 단어로 browsing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m just browsing 따라 읽어볼게요 I'm just browsing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볼게요 다음은 여러분 이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딱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막 그냥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막 찾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ny in particular? 우리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Are you looking for any in particular? 중요한 게 뭐냐면은 looking for 느낌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particular 이면은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뭐 특별히 찾는 거 있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어디서 티셔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티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찬호 얘기하면 Where can I find 티셔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누가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Where can I 찾다라는 find 티셔츠 근데 이게 싫으면 그냥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받아줘도 됩니다 Looking for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말한다? I'm looking for 티셔츠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 티셔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찬호가 한 것처럼 Where can I find 티셔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nothing nothing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아이들용 티셔츠를 찾고 있다 그럼 뒤에다가 four children 얘만 쓰면 돼요 찬호씨 해보면 시작 Where can I find 티셔츠 for children?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상황을 넣었다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쇼핑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 특별히 찾고 있는 게 있죠 앞에서 했던 말처럼 Where can I find 티셔츠? 이렇게도 했지만 종어머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티셔츠 아니면은 스웨터가 마음에 든 게 있어 오 이 스웨터 괜찮은데? 이 스웨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종어머니 sure here you go here you go means here you are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웨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찬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쇼핑을 하다 보면은 오 저기 스웨터가 있는데 오 저 스웨터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래서 점원한테 오 저 스웨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스카프가 마음에 드는데 저 스카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점원은 sure here you go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과연 말을 할까요? 스웨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찬호 대답하면 please can you show me sweater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문법을 맞춰서 정확한 영어를 할 필요는 없다 can you show me sweater very good 좋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정중하면은 여러분 can 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could 그렇죠 could가 좋겠죠 그래서 could you show me 내가 가리키는 저기 있는 스웨터죠 찬호 그래서 that sweater 라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어 저 스웨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보다니까 see look 된다 안된다 찬호 no 안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could you show me that sweater 여러분 시작 아주 중요합니다 쇼핑할 때 저 시계가 많이 들어 딱 해서 could you show me this watch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뒤에 please 넣으면은 더 경중한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스웨터를 저번에 갖다 줬어요 그럼 찬호씨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스웨터를 입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입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점원은 보통 sur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fitting room입니다 fees의 의미는 알맞다 적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방이니까 탈의실이 되는 거예요 탈의실이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sur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찬호 대답하면 Can I wear this sweater?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입다 라고 하면은 wear 이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근데 wear 는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상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찬호씨 제가 지금 뭘 입고 있나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죠 지금 입고 있죠 네 그래서 I am wearing a white shirt 이럴 때만 웨어링을 써요 그러면은 쇼핑하면서 한번 입어본다는 소리는 그냥 한번 try 해본다는 소리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찬호씨 네 이거 한번 try 해봐 들어봤죠 그래서 try something on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Can I try this on? on이 들어간 이유는 입어보면 내 몸에 붙으니까 그래서 try on 이에요 나는 on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이거 빼도 된다 안 된다 찬호? 된다? 그렇죠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Can I try this? 다 이해해요 찬호씨 한번 해보죠 이거 입어봐도 돼요? 시작 Can I try this on? 오케이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Can I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정중하게 하고 싶다면은 Could I? Or May I?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우리가 딱 입어보고 나서 아 이게 딱 느낌이 어때요? 딱 너무 지금 작아 작아 아이 좀 작아 좀 큰 거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입다보면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전문이 이럽니다 Of course Please hold a second Hold a second 찬호씨 무슨 뜻일까요? 기다려달라? 그렇죠 Hold는 잡다 A second 1초를 잡아라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다고 Hold a second 이렇다고 1초 지났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Please hold a second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말은 너무 작아요 큰 거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럼 찬호 바꿔보면 Very small Do you have big size?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는 그냥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돼요 Big size please Very small 다 알아듣지만 여러분 쇼핑에서 뭔가 이렇게 딱 붙은 거를 찬호씨 뭐라고 혹시 하는지 알아요? 뭔가 딱 붙어있는 거 FIT 그렇죠 FIT이라고 하는데 FIT은 정확히 딱 알맞은 겁니다 뭔가 딱 붙어있다는 소리는 우리는 tight라고 해요 들어봤죠 tight 쇼핑하다 보면 어 이거 바지가 좀 tight한데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그럼 tight의 반대말은 lose 라고 해요 또는 baggy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baggy pants 찬호씨 들어봤어요? 네네 약간 헐렁헐렁한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간 좀 꽉 끼면 뭘 쓴다? tight를 쓰는 거다 tight 그래서 너무 작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다? tight 그렇죠 tight 앞에다가 주어를 써서 it's too tight 너무가 있으니까 too tight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 거 있어요 찬호는 do you have a big size? 라고 했고 여기서는 do you have a bigger one? big size는 그냥 큰 거를 달라는 거고 찬호씨 이해가시나요? 네 big size는 뭐냐면 진짜 큰 거 뭐 뭐 xxxxlarge 같은 거 bigger one 하면은 내가 입고 있는 거보다 한 치수 큰 거예요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죠? do you have a big size? 라고 해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입은 거에서 한 치수 큰 거는 뭘 쓴다 찬호? bigger one 그렇죠 뭐 bigger size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찬호 시작 do you have a bigger one? very good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한 치수 큰 거 있어요? 아주 잘 했습니다 do you have a bigger one? or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이에요 좀 더 이 사연의 종업원이 두 치수 큰 걸 갖다 줬네 지금 어때 보여요 찬호씨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이고 너무 커요 작은 사이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럴 때 종업원이 I'm not sure let me check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not sure 아시죠? 확실이진 않은 거 같아 let me check 찬호씨 누가 체크하는 거예요? 음.. 종업원이 그렇죠 종업원이니까 let me check 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m not sure let me check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할 때 스몰 사이즈 하면 된다 안 된다 찬호? 안 된다 그럼 아케 공부한 거 따져서 만들면 Do you have smaller one? 그렇죠 Do you have a smaller one? Very goo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일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갖고 있니 그것을 이라고 해서 Do you have this? 가까운 거 이거니까 그쵸? 제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거를 Do you have this? 어떤 걸? In a smaller size In a smaller size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면은 그냥 Do you have smaller size?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직접 해볼게요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아주 잘했습니다 쇼핑이 이제 재밌어집니다 찬호씨 재밌죠? 네 이제 그 다음 거는 바로 뭐냐면은 딱 마음에 들어 맞았어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It's 80 달러 but it will be 88 with tax 찬호씨 느낌 오시나요? 대충 텍스를 딱 듣고 88 아 뭔가 세금이 붙었네 라고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찬호씨 이거 비싸요? 80 달러면 스웨터 하나에 조금 비싸네요 조금 비싸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가격을 물어봐야 됩니다 실례하진 얼마죠? 라는 표현 어렵지 않죠? 바꾸면 Excuse me how much? 그렇죠 Excuse me how much? 주어 동사를 넣어주면은 How much is it? 이라고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응용 동작만 조금만 가볼게요 자 It을 빼고 여러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걸 마음껏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스웨터가 얼마죠? 하면은 찬호 How much is this sweat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공항이 아니라 기차역에 갔어요 런던으로 가는 표가 얼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일단 찬호 뭘부터 얘기한다? How much? Is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고 싶어요 찬호씨 런던으로 가는 티켓 그럼 티켓 몇 장 사요? 한 장? 한 장이죠 How much is a ticket? 여러분 따라 읽을게요 How much is a ticket? 어디로? To London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찬호씨 해보죠 서울로 가는 티켓이 얼마죠? How much is a ticket? To 서울? 이렇게 여러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죠? How much is it?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아 It을 빼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돼요 그럼 어디 박물관에 갔을 때 찬호씨 이제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 가죠? 그럼 어른표랑 아이표랑 달라요 그러면 아이표는 얼마에요? 라는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How much is it for children? 또는 for a child? 이렇게 가면 돼요 이 대신에 티켓에 가면 How much is a ticket for a child? 이거에요 여러분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 찬호씨가 가장 잘하는 게 나왔어요 바로 뭐다? 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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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깎아줘 가끔씩 깎아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정책상 안된다 하면은 I'm afraid not I'm afraid not I'm afraid not I'm afraid not을 들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낫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I'm sorry but not 이란 뜻이에요 It's already on sale 이런 표현들 가끔 들어요 It's already on sale 혹시 이 표현 들어봤나요? 찬호씨? On sale 세일한다 그쵸 이 세일을 딱 드는 순간 아 이게 할인된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찔러봅시다 한번 찬호씨 준비됐나요? 네 자 좋아요 조금 비싸요? 깎아주시면 안될까요? 바꾸면? expensive please discount 아 좋아요 아주 그냥 그냥 단어 세 개로 그냥 끝냈습니다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비싼 하면은 물론 expensive 라고도 써도 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제가 바꿔볼게요 따라 읽어볼게요 pricey 하면은 expensive 대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찬호씨 조금이 있으니까 뭐에요? little pricey 그쵸 little을 쓰는데 여기다가 앞에 뭘 쓰냐면은 a little을 쓰면은 조금이에요 little은 거의 없는거 a little 조금 그래서 it's a little pricey 찬호 한번 더 시작 it's a little pricey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깎아주세요 디스카운트 please 라고 해도 되지만 나한테 디스카운트를 달라라고 해서 could you give me a little discount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DC 찬호씨 DC 들어봤죠?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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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여러분 미국 가서 DC please 하면은 이 DC가 외국 사람들이 워싱턴 DC를 생각해요 그 미국의 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써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you give me a little discount pleas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깎는 거에 성공을 했는지 이분이 딱 그래요 깎아준대 20% 디스카운트 근데 please pay in cash 느낌이 뭐에요 찬호씨 뭘 들었어요 여기서 캐시 어 캐시를 들었죠 현금 박치기 현금 그렇죠 형이 딱 캐시를 들으면 아 현금이구나 바로 기워야 돼요 뭔가 좀 깎아주는 거 같아 20% 디스카운트 but please pay in cash 근데 여기서 눈치 없게 우리는 뭐라고 했다 찬호가 신용카드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요 신용카드네요 이걸로요 찬호씨 어떻게 말할까요? 디스 오케이 디스 오케이 디스 그 다음에 어 캔 캔아이 유즈 크레딧 카드? 아 좋습니다 캔아이 유즈 크레딧 카드라고 했어요 근데 유즈는 그냥 느낌이 내가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사용해도 되지? 요런 느낌이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거죠 아 페이 치브라다라는 페이를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수단 방법이라는 전치사 바이를 같이 써줍니다 어 선생님 근데 앞에서는 보면은 페이 인 캐시인데 현금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입니다 그쵸? 현금을 내는 거지 그냥 그래서 페이 인 캐시고 신용카드는 지불 수단 중에 하나죠 찬호씨 네 그래서 페이 바이를 씁니다 그럼 좋아요 이걸로요 이건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굿 또는 I love it 이렇게 해도 돼요 I love it 많이 써요 맥도날드 선전 많이 나오죠 I love it 한번 해보세요 찬호씨 시작 I love it 좋습니다 I love it I will take this 또는 I will take it 이렇게 해서 I will take it I will take it 따라해보죠 I love it I will take it 잘했습니다 찬호씨 이 정도만 알아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I love it 굿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Can I pay by credit card? 찬호씨 읽어보죠 시작 Can I pay by credit card? 여러분 pay by가 왜 나오는지 왜 buy를 쓰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입어 봤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찬호씨 어떻게 돼요? 환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 말하기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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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 중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요 안 맞으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하세이터가 안 맞는데 환불 가능해요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대답이 Of course Do you have a receipt? 여러분 들어봤나요? Do you have a receipt? 어떤 느낌이에요 찬호씨? 영수증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받다라는 동사가 receive 라는 동사가 있어요 배구에서 sub-receive 들어봤죠? 네 그래서 receive가 받다에서 받았다 받은 것 명사로 가서 receipt 바로 영수증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럼 너 영수증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례하지만 이 스웨터가 안 맞아요 그럼 맞지 않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찬호씨 뭘까요? unfit 맞지 않다? 그렇죠 unfit 좋지만 그냥 is not fitting 이렇게 가도 돼요 그 다음에 환불 가능한가요? 환불하다?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시 펀드라고 들어봤나요? 네네 펀드 이 펀드를 F 발음으로 바꿉니다 펀드 그래서 돈이에요 돈 돈이 새로 오는 거죠 환불은 그래서 refund 하면 환불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럼 환불을 찬호씨 어떻게 돼요? 얻어야 되겠죠? get a refund 하면은 환불을 받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환불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럼 돌려주는 건 뭐라고요? 일단 돌다는 뭡니까? 돌다 찬호씨 돌다 turn turn 이에요 그 앞에다가 다시 도는 거니까 return 돌려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찬호씨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네 한번 해보죠 시작 excuse me this sweater is not not fit to me can you refund 오케이 잘했어요 어쨌든 잘했는데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영어 구조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만 더 확실한 문장이 돼요 제가 그랬죠? refund은 명사다 그러니까 get a refund이 나오대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찬호씨 내가 환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환불하는 거예요? 네 어 내가 환불하는 거예요 내가 환불을 받아야죠 저 사람이 받으면 땡큐지 그래서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하는데 앞에다가 return도 같이 써주면 excuse me this sweater doesn't fit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맞고 있으면 it's not fitting 이것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앞에 찬호씨는 is fit을 썼으니까 is를 doesn't 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했죠? 네 can I return it 이걸 돌려주고 and get a refund 이건 좀 어렵죠 네 앞에 거 빼죠 can I get a refund 이게 환불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이어폰을 샀어요 근데 이어폰을 환불 받고 싶어 그럼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왜 환불 받고 싶으세요? 이어폰이 작동이 안 돼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 work 그러면 earphones don't work 찬호씨 시작 earphones don't work earphones earphones don't work 두 개니까 이렇게 전자제품은 work 라는 동사를 쓰고 옷은 fish 라는 동사를 쓰면 된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 환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한 거 찬호씨 이제 여행 가서 옷 쇼핑할 때 확실히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시고 내가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요 정도 상황만 알아도 간단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별도 좋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영어를 그냥 간단한 영어 말고 정말로 어느 정도 그래도 뽐낼 수 있는 영어 그리고 내가 나의 속마음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저와 함께 정말로 영어를 구조 잡는 법부터 어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